네, 여러분 쏟아지는 종목 관련 리포트들 매번 읽기 힘드시죠? 그래서 이분이 대신 읽어드릴 겁니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 차장, 김민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어제 시장 보고 실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어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없죠. 하지만 해외 증시가 장중 경고한 흐름을 보였었고 나스닥 선물 이상 없었고 특히 장중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줄줄줄줄 밑으로 흘러내린다. 특히 뭐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높은 코스닥 쪽에서 주가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실망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미증시 반등 나왔으니까 오늘은 뭐 적어도 절반이라도 좀 회복을 시켜주고 또 오늘 밤에 만약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좀 덜 올라와서 내일 상대적으로 좀 견주하고 이러면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루하루보다는 조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군들을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동력으로 좀 삼는 현재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종목을 봐야 되는 것 같죠? 오늘 가져오신 이제 종목들 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종목군들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오늘 좀 눈에 띄게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에요. 저 알아요. 아, 클래시스 아세요? 네, 슈랭크. 어, 맞습니다. 네, 웬만한 이제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 않을까. 그러세요. 사실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관심 있는 업종을 보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가 요새 화장을 안 한다 이건 아니지만은 저는 비비크림도 안 바르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이런 거 안 바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군들을 열심히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어머니 사드렸던 설화수 뭐 이런 거 정도야. 아무런 거실지. 아무런 거실 정도야 알겠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시스는 참 괜찮은 회사예요. 뭐 동종 경쟁 글로벌 회사들도 그렇고 참 괜찮은 회사인데 이게 진짜 잘 나가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안 가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다른 레이저는 좀 부담스러워도 슈링크는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갑자기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있네요. 나중에 클래시스 한번 모셔야겠어요.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인데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제주도 가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제주도 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가서 항상 듣는 얘기가 이 회사, 이 렌터카 가격이 너무 올랐어. 옛날에 저는 제주도 갔을 때 3일 동안 10만 원 뭐 이 정도. 너무 싼데요, 그건. 12만 원 뭐 이 정도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특히 평일에 이럴 때는 거의 뭐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뭐 3일에 50만 원, 4일에 50만 원 이렇게 주고 가지. 임박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내고 가시더라고요. 수혜주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제1전기공업 이러한 스몰캡 기업들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롯데케미칼 맞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롯데케미칼을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이 회사의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알려드리는 이 세 개의 기업은 큰 기업을 들고 나오려고 노력을 해서 롯데케미칼을 들고 나왔고 이게 이 리포트는 사실 이제 오늘 리포트는 아니고 어제 오후에 나왔었던 리포트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주가가 부진해요. 그래서 좀 억울한 것 같아서 롯데케미칼 업황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롯데케미칼 1분기 실적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YOY로 무려 50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다 좋았습니다. 뭐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올레핀 계열 아니면 아로마틱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좋았고요. 국내 쪽 뿐만이 아니라 타이탄이라든지 USA 이러한 지역도 가리지 않고 다 좋았어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한파 이슈에 따라서 주요 제품군들의 공급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요를 높여나가면서 실적을 좀 좋게 스프레드를 좋게 만들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1분기에 끝이 아니라요. 2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주요 제품군들의 스프레드는 견고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공장 쪽에 대한 단기 유지 보수 이슈가 좀 있겠지만 그 이슈는 실적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 공장 간이 보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있고 노트케미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팩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PP 이러한 전반적인 신규 제품 거기에 대해서 수소와 2차 현지 소재 이러한 신사업 관련 소재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봐야 되냐면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통적으로 옛날에 비닐우라든지 체스탄단으로 그렇죠. 비닐우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별의별 첨단 소재들 쪽에 플라스틱 계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할 만한 회사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통적인 소재업체인 롯데케미칼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가는 굉장히 좀 부진했죠.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도 쭉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 이면에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이슈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분기 실적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주가 빠지면 빠질수록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고 좋을 건데 주가가 너무 빠졌다. 이건 좀 공통적으로 매수 구간이다라고 많이들 보시는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좀 귀여워요. 두산 퓨얼셀. 네. 두산 퓨얼셀이라면서 오늘 주가는 사실 한번 좀 살펴보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산 퓨얼셀도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주가가 그렇게 반등폭을 키워나오고 있지 못하는데 제가 왜 두산 퓨얼셀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미국 시장 내에서 친환경 관련 ETF가 지난주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두산 퓨얼셀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거의 뭐 작년도에 10배 가까이 10배가 뭐예요. 거의 20배가 올라왔죠. 3,900원부터 6만 5천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였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만큼 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쌉니다.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은 하여튼 친환경 관련 주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소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김승혜 애널리스트, DS투자의 김승혜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저도 이제 친한 분 중에 김승혜라고 있어서 원래 이제 증권계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분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얼굴을 봤더니 동명이인 네, 동명이인이었는데 제목은 보릿고개가 지나면 풍년이 온다. 결국은 이제 풍년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두산 퓨얼셀 신규 커버리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신규 커버리지 기업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고 최근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목표가를 6만 2,500원, 현재가 4만원 대비해서는 거의 60% 가까이 목표 주가를 잡은 거니까요. 충분히 주가의 상향,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이냐면요. 연료전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연료, 그러니까 전지를 바탕으로 연료와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이제 ESS 이런 쪽에 대한 전지 사업을 좀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요겁니다. 첫 번째는 HPS. 요게 뭐냐면 이제 수소 발전 의무 제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업들마다 정부에서 의무 비율을 제공을 합니다. RCPS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는 연료를 바탕으로 니네는 전기를 혹은 니네는 얼마를 사용을 해.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바이오에탄올이라든지 아니면 ES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의 가장 또 중심 이슈 중에 하나가 수소 생태계예요. 왜냐하면은 수소 생태계는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빨리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발전 의무 도입 제도를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올해 3분기부터 수소연료전지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쪽에 대한 수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예 뭐 2050. 야 지금 2020년인데 2050이 너무 먼 얘기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배만 들면은 몇 년 쓸 거냐. 차도 겨우 5천만 원짜리 차도 살 때는 무슨 마음으로 사느냐. 나는 5년, 10년 탈 거야. 10년은 타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돈 좀 있으신 분들이야. 제가 아는 예전에 차장님은 2년에 한 번씩 꼭 차를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부러웠었는데. 심지어 2천억짜리 배는 한 척에 2천억짜리 배는 몇 년을 쓸 거냐. 5년 쓰고 바꿀 거냐. 한 50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하는 배도 결국은 친환경 쪽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IMO 2050 쪽에서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 쪽에 두각을 받고 있는 것이 수소연료전지 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수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업체들과 개발을 또 하고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두산표혈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 수소발전 의무와 제도 쪽에 대한 도입 방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고 21년까지 수소법 개정에서 22년에 시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두산표혈세는 중요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인데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클래시스 2.8% 2.4% 정도 오늘 비교적 크게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클래시스 원래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좀 작은 종목을 들고 나오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시스라는 회사는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회사고요. 예전에는 이제 1조 원을 훌쩍 넘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큰 기업입니다. 오늘 클래시스뿐만이 아니라 제이시스메디칼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사실은 이제 의료기기, 피부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오늘 이쪽 리포트를 쭉 다 발간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대장주인 클래시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클래시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클래시스는 이세로 매널리스트. 이 부분은 여자분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친숙하시겠죠. 이 레이저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21년도 다가오는 최대 실적이다. 그래서 역시 신규 커버리지 개시를 했고 최대 실적 기대감을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개시를 했는데 사실 현재가와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시스는 싼 기업이 아닙니다.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클래시스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은요. 해외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 알려진 회사예요. 특히 이제 해외 쪽에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글로벌 쪽으로 이제 클래시스와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더 큰 회사가 하나 더 있죠. 울세라. 어. 예.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돈을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따라간다 뭐 이러한 이슈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적인 노선에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기술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초음파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그 집속 초음파라고 하는 리프팅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피부의 노화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은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슈링크부터 해서 뭐 사이저 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브랜드가 세 개가 있어요. 클래시스하고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클루덤, 스캐덤 이렇게 있는데 클래시스는 병의원 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과 가시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클래시스라는 브랜드고 클루덤은 그 밑에 이제 에스테틱 쪽에서 좀 중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쪽이 클래시스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뭐 무조건 클래시스라는 브랜드를 이 에스테틱에서 안 쓴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좀 중저가 쪽이고 스캐덤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시켰어요. 이 회사가.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은 클래시스가 훨씬 높고 여기 보시면은 소모품 라인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클래시스라는 회사는 뭐가 좋냐면요. 제품을 팔아놓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리프팅실부터 해가지고 소모품이 카트리지로 뭐 20에서 25에 쓰면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교체를 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프린터기에 토너 없으면은 교체해 주는 것처럼 카트리지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이 나오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해외 쪽에서 나와요. 그런데 해외 쪽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정신도 없고 사람들 뭐 쓰러져 너무 누워있는데 어디에 피부 미용 때문에 가서 레이저를 맞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환자가 그렇게 없었으니까 오히려 마스크 쓰고 다닐 때 해야 된다.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마스크 쓰고 다닐 때 그때 이제 입 주변 정리라든지 제모 이런 것들 하셔야 된다. 남자들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락다운 정상화와 함께 드디어 실적이 업할 것이다라는 얘기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550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 9천억 정도고 목표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조 천억에서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 550억 기준으로 봤을 때야 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뭐 20배. 단기 순이익으로 봐야겠지만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배니까 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은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잘 팔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료기기 쪽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스 한 번 또 신규 커버링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 클래시스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두산, 퓨어셀, 그리고 클래시스까지 오늘은 세 종목 다 이제 상승 여력이 많아 보인다라는 종목들 가져와 주셨고요. 이제 기타 주요 리포트들도 짧게 짧게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종목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이제 제가 제주도 여행 많이 가는데 뭐가 제일, 어떤 회사가 제일 좀 좋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아까 맞힌 분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SK렌터카다. 결국은 이제 SK렌터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 한참 막 영세한 렌터카 업체들이 난리 파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제주렌터카부터 해가지고 막 무슨 무슨 렌터카 이런데 3일에 저옵션, 뭐 K5 이런 것들 빌려봤자 10만원 내외 엄청 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조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큰 회사들이 남았는데 해외 못 가고 제주도에 엄청난 보복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SK렌터카는 SK그룹 쪽으로 피인수가 되고 나서 SK네트워크의 렌터카 사업부 쪽에 자동차를 SK렌터카로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도 늘어나고 있고요.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생산 이슈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 미국에서 좀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권윤진수석도. 우리나라도 지금 중고차 가격이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렌터카 회사들은 결국 이제 사용련한,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 사용련한 지나면은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렌터카 단기 호조세와 함께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굉장히 높이 상향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 롯데정보통신이라는 회사는 물류 그리고 DT 그러니까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인데요. 올해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연간 기준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역시 기대감을 좀 가져가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제일정기공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제일정기공업은 아마 제가 처음 들고 나왔던 기업일 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배전반, 특히 이제 가정용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재밌는 부분은요. 라이딩스타인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쇼티지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PCB, 그러니까 차단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PCB가 필요한데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게 좀 수급이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연간 기준 실적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내년도에는 분양 물량 정점과 함께 그리고 스마트,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차단하는 스마트 차단기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 가격 대비해서 한 8배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은 하스탬핑이라고 해서 이 좀 차량 경량화 이쪽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대표 기업으로서 애플, 아 죄송합니다.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요. 기대감은 유효하고 올해 돈도 잘 벌겠지만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다른 이차인주 관련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싼가? 같이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다들 비싸거든요. 사실 따지고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지금 명신산업의 주가를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차인주 관련주들이 좀 쉬고 있는 구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은 부담스러운 주가 얘기는 제가 보기엔 속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리포트들 살펴봤는데 지금 댓글에도 SK렌터카 관심 종목이다. 가장 많이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계속 같이 매수타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포차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증시 셔터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알람 맞춰놓고 저희 생방송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